오리지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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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TV프로미 홈 개막전을 한다고 해서 TV손해보험 모델인 제가 이렇게 응원을 하러 왔습니다. 아니, 요즘 한 번도 없고요. 한 번도 없어서 그런지 오늘 사실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. 조금 시간을 내서 농구 코트에서 한번 던져봤습니다. 근데 모르겠네요, 어떻게 될지 아직. 오늘의 목표는 클린샷입니다. 한 번에서 싹 이렇게 소리 없이 들어가는 그 히어를 느껴보고 싶은데 될 수 있을지가 모르겠네요. 아, 알겠습니다. 좀 이따 뵙겠습니다. 화이팅! 시즈니스! 주실 수 있는 운동은 하고, 하시고 던져주시고 해서 표정하시는 분들도 하고 예전의 정두인 행동이라고 합니다. 통ienst 대 Artist 베트남전을 내고, 결제한 전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헤어지는 운동이 필요합니다. 타고, 지금 자세히 한 번도 뺏기면서 ..... ettes D.V 보러 спорт 클린샷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에 넣ently 연습때는 한 번에 안 들어가도 니 오히려 실전파일로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개막한지 얼마 안됐는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경기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니까요. 부상 없으시길 바라겠고요. 그리고 작년보다도 더 좋은 성적 왠지 나올 것 같습니다. DB 프로미 선수분들 화이팅 하시고 끝까지 멋진 경기 보여주세요. 화이팅!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는 사실 농구장에 와서 이렇게 경기를 보는 게 처음이었는데 일단 너무 좋은 경기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. 이제 또 계속 경기 있을 테니까 선수분들 더 멋진 경기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네 저는 또 금방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ㄴㄷ ㄹㄷ ㄹㄷ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